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간부들의 반발로 연임되는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선관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점에서 선관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우선 말씀드리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아주 뿌리 깊은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고 4.15 총선 이후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시간을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정거자료들을 살펴보고 이러면서 선관위 조직 가운데 상당수가 동원되지 않고서는 4.15 부정선거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절대 사감이 아닙니다. 최근 선관위 간부들의 그런 집단 반발은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상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1월 24일자 조선일보는 선관위 간부들의 그런 반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지난 1월 20일 날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서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친녀 논란이 있는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1월 23일 날 알려졌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임선관위원 2명 이성택과 정은숙을 호선 방식으로 상임위원회에 임명할 경우에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의 이런 입장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과 조혜주 전 상임위원회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결국 선관위 간부들이 이 같은 집단 반발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물론이고 이전에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 있어서 선거 사물을 오랫동안 해온 간부들의 입장에서 정치적 편향성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거 부정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그런 선거 부정 문제가 없었으면 이렇게 집단 반발을 선관위 역사 60년 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던 일이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겠느냐. 그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결국은 간부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친녀 인사를 임명하건 조혜주가 한 번 더 해먹건 간에 그들은 반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이번에 조혜주 상임위원회에 전달된 간부들의 문건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선거 관리의 어려움이 앞으로 과정될 것이 우려된다. 당신이 계속 있는다면 그리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퇴임기회를 놓친다면 양대선거 대선 및 지방선거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외부의 비난과 불복은 지속될 것이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의 다른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조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사전투표 조작으로 여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 득표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선거 시비는 끊이질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설령 대법원이 4.15 총선 재검표 결과를 피고인 선관이 승리로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을 도대체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총칼로 부정선거 시비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주도하는 세력들도 상당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완전히 진압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들이 짊어져야 될 그런 부담도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병호 tv가 실시한 선관위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다수 시민 그러니까 89%가 여전히 선관위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관위 집단 반발과 조혜주 사퇴로 선관위가 살아났으니 나도 사퇴하겠다는 야당 추천 문상부 그런 선관위원 전 문상부 상임선거 강화위원입니다. 문상부 씨의 선관위가 살아났다라는 주장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5만 6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동의한다가 9% 지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 무결승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무려 89%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선관위에 소위 면제부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몇 분 의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홍순국님입니다. 선관위는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생각 자체가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아예 만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일 뿐입니다. 이것은 물러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안 됩니다. 의무태반과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대해서 책임자를 발본 세군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려 찬성이 68명이고 반대가 한 분도 없습니다. 남기로시는 2,900명 연명으로 공익 제보나 양심 선언이 있어야 우리는 선관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찬성 77명에 반대가 한 분도 없습니다. 박인기입니다. 정가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지 어떻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다는 할 수 있는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찬성이 10분이고 반대가 제로입니다. 피터 정님입니다. 지금까지 2,900명 중에 양심 고백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게 더 무섭습니다. 찬성이 81명이고 반대가 한 분도 없습니다. 정국봉님은 선관위 직원들은 양심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는 차고 넘칩니다. 다만 지금 대부분이 덮고 있을 뿐입니다. 찬성 21명에 반대 0명입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일들 특히 4.15 총선 관련 4번의 재건 표장에서 드러난 그 수많은 이상한 투표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분명히 져야 될 것입니다. 선관위 집단 반발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집단 반발을 한 이유는 그동안 굵직굵직한 지방선거와 총선과 대선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소위 부정의한 짓을 범했으면 이번에 그렇게 집단 반발을 나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명하게 공정하게 조혜주의 주장처럼 자신이 3년 동안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정하게 선거사무를 집행했다면 결코 선관위의 간부들이 나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혜주라는 인간은 사임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활동해왔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나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의 노후가 편안하고 안락하면 대한민국이란 공화국은 죽은 겁니다. 망한 겁니다. 그의 노후가 편안하지 않고 그의 앞날이 칠옥처럼 어둠으로 그렇게 칠해진다면 그것은 역으로 공화국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에서도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꼭 당일 투표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그렇게 조작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사전 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 공병호 자세일 공병호